평소 친분으로 자기 집에 놀러온 30대 여성과 어린 두 딸 등 세 모녀를 상대로 한밤중 성범죄를 저지른 이웃 남성이 1심 재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자 검찰이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 일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자신의 아파트에 놀러온 30대 이웃쯤인 B씨와 식사를 겸한 술을 마신 뒤 B씨가 잠든 사이 B씨는 물론 함께 온 10대 두 딸까지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공소장에 따르면 A씨는 사건 당일 밤 B씨와 큰딸이 잠든 틈을 타 거실에서 혼자 영화를 보던 작은 딸을 불러 두 차례 추행했습니다. A씨의 추행에 작은 딸이 집으로 돌아가자 A씨는 이번엔 큰딸의 옆에 누워 추행했고 이를 알게 된 큰딸은 잠을 자는 척하면서 추행을 뿌리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씨는 또 술에 취해 잠든 B씨의 옆에 누워서도 강제 추행하는 등 밤사이 세 모녀를 상대로 추행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다음 날 B씨는 이 같은 사실을 알고 경악해 남편에게 피해 사실을 알린 뒤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재판부는 친분으로 집에 놀러온 지인과 자녀들에게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피해자들 역시 오랫동안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니고 원만하게 합의한 점, 미성년 피해자들의 정서적 회복을 위해 자신의 생활 근거지를 옮긴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피고인은 항소하지 않았지만 검찰이 양형 부담을 이유로 항소한 가운데 2심은 서울고법 춘천재판부에서 열리게 됩니다. 피고인은 항소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은 항소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항소하지 않았다. 감사합니다.